남부지방은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33도입니다. 1라디오 1시 뉴스 정세진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KBS 2라디오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샵 9730으로 생방송 중에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도 있고 유튜브에서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슈들 정리하고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볼 시사 뉴스들 정리하는 시간. 지난주에 저희가 시사가 먼데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다고 했는데 방송 도중에 제보가 왔어요. 다른 방송사에서 뉴스가 먼데이라는 코너가 있다고 표절한 거 아니냐고 하시길래 저희는 그거 아닌데 하라고 해서 확인해봤더니 정말 그 코너가 있더라고요. 앵커님이 재미없게 읽어서 읽으신 건 아니그라는 거죠? 아니고 그래서 우리 김규진 작가가 분노하면서 제목 바꾸겠습니다. 회의 끝에 우선 그냥 평범한 것이 또 좋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 시사구말리로 이름을 전해봤습니다. 좋은데요. 시사구말리. 정치구말리 아니었어요? 정치구말리에서 이제 이름을 바꿨다가 다시 시사를 넣어서 시사구말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희영 한양대 개명교수께서는 지난주부터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제가 이분을 오늘 처음 뵀는데 정말 목소리로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에 계셨습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오앵커님을 대신해서 일주일 동안 대타진행. 대타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고정 꾀 채우셔도 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다면서요. 하지만 시사본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앵커님의 지금 진행을 옆에서 스튜디오에서 바로 이렇게 목소리를 듣고 보니까 그 오리진의 어떤 원조의 카리스마가 있는 거고요. 저는 그냥 가벼운 거 주세요. 밤에 김성환 시사평론가는 시사야 주세요. 밤에 좋아요. 수요일에 김성환 평론가 오세요. 지지난주에 저도 봤는데 이 얘기는 없던 거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사구만리 최영일 시사평론가 장혜영 한양대 경영교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말로 가장 중요했던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일본이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인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것인데요. 한일 간의 경제전쟁이 시작됐다. 전면화됐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 이후에 회의에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는다. 이낙연 국무총리 일본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대체적으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이 선전포고다. 이런 반응 보내주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여기서 어떤 말씀하실지가 궁금해요. 지난주에 저도 이 속보가 마치 선전포고처럼 저는 이제 지난주가 휴가였는데요. 오 앵커님 다녀오신 다음 주였는데 휴가지에서 속보를 계속 보니까 이게 정말 전쟁 터진 느낌이구나 그런 느낌이고 이게 물론 전쟁은 전쟁이죠. 과거처럼 물리력이나 폭력을 동원한 게 아니고 경제력을 총동원한 전쟁인데 경제 한일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를 거의 생중계를 하셨어요. 메시지가 그대로 노출됐는데 저는 이게 또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 강하다. 세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왜냐하면 일본이 먼저 시작한 싸움이고. 그렇죠. 일본이 우리는 영문도 모르는데 때렸고. 처음에는 수출 규제 3개 품목. 때리면서 이게 재판 문제 때문인 듯 역사 문제 때문인 듯 북한의 밀수출 때문인 듯 자꾸 말을 바꿔가면서 뚜렷한 명분 없이 우리에게 계속 해를 가하는, 경제적인 해를 가하는 상황이었는데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건 이건 전면전이거든요. 세계 문제가 아니라 이제 1,1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일본은 한국을 더 이상 우호국, 우방국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할까?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의 메시지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본다면 맞대응 안이 할 수 없다. 일본이 막다른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들이었는데 일본이 선전폭을 한 셈이 됐고 맞은 우리는 대응책을 내야 되는 수세적인 입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낙연 공무총리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선을 넘어버렸다.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럼 여기서 지겠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대표인데 이기겠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뭐랄까요? 좀 일견, 지금 일부 야당이 듣기에는 너무 호전적인 메시지 아니냐. 이러실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시작한 싸움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게 국민 다수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그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말 이게 엄청난 선전포고를 한 셈인 일본이라기보다 아베 정부라고 계속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 아베 정부의 그 정도 발언이 세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요. 그 정도라도 해 주신 게 그나마 조금 우리에게 힘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만약에 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그렇지 않아도 불안하고 지금 국민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불매운동을 하고 이게 옳은 방향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국민들의 감정을 뻔히 알고 있는 대통령이 국민들의 입장을 더 강하게 대신해서 말해준다라는 것 선전포고라는 표현도 썼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일본이 져야 된다라는 표현도 썼거든요. 그 말 자체는 이후에 이낙연 총리가 한 말대로 누가 봐도 조금 무모한 보복성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어하고 공정한 어떤 경제적인 일본이 말하는 주장하는 대로 아베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이건 경제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봐서도 뒤에 나오겠지만 아세안 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일본이 좀 과하다 우리나라와의 공정 무역이 조금 져야 된다라는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일본이 누가 봐도 과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도 또 역시 그냥 그래 외교적으로 잘해보자는 말을 한 것보다는 우린 분명히 외교적으로 해보자고 했다. 할 만큼 했는데 일본 너희들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는 어쩌면 적절한 반응이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인터넷에서 그런 포스터를 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는다. 이 글을 포스터로 삼아서 역사적인 인물들을 다 배경으로 해놓은 그런 포스터들을 누리꾼들이 막 전파하는 걸 봤는데 특히 이수신 장군이 눈에 띄죠. 항상. 그렇죠. 소정대왕도 거기에 나오고. 그 말도 저는. 그 위에 다시는 지지 않는다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라는 문장도 우리도 모르게 일제강점기 시대가 떠오르잖아요. 오늘의 우리는 그 당시 조선과 다르다. 우리는 지지 않는다. 이게 두 문장이 같이 울컥 쳐도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하는 입장이 있을 거고 또 민간에서 또 우리 국민들이 대응하는 방안이 또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교적인 해석 해법을 위한 노력들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ARF 지금 이제 국제안보 포럼 아시안보 포럼 방콕에서 있었던 거죠. 여기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고노다로 일본 외상도 만났습니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만 그리고 일전에 보면 고노다로 외상은 우리 주일 한국대사 남관표대사를 초치해서 아주 무례한 또 언행을 했습니다. 외교적인 접촉이 계속 있어요. 우리가 먼저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국장급 협상하자고 그랬더니 과장급으로 다운시키고 그다음에 그때 우리는 협상하러 갔더니 거기에 설명회라고 이름 붙이고 5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다 한 얘기를 끝나고 왜곡해서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청하지 않았다. 아니 그 얘기를 안 할 거면 우리가 왜 만났겠느냐. 과장이 공항에서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지금 귀를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당이 이야기하는 외교적 해법이라는 게 사실은 외교적 해법 말고는 뭐냐. 군사적 해법인 겁니다. 전쟁이죠. 그게. 그러니까 전쟁 외에 소통을 통해서 풀어보자는 게 전방위로 외교적 해법이라면 우리 정부는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좀 불러앉혀놓고 존재자 역할을 맡아서 한미일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또 국제적으로 일전에 보셨지만 WTO, 스위스 제네바에서는요.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 우리 포함해서 164개국을 놓고 호소했습니다. 그때 김승호 실장 다녀온 모습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전방위로 외교적인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딱 하나. 방사국인 일본만 귀를 걸어 잠그고 우리가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더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못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답변을 해도 한국은 답변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아베 총리가 딱 하나 중요한 힌트를 줬어요. 뭐냐면 제대로 된 답변을 들고 와야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수식어가 좀 틀렸는데 저는 이거 어떻게 읽냐면 아베 총리가 원하는 답변을 우리가 들고 가야만 협상이 제기될 것인데 그건 뭐냐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무효화하고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해제하는 조치하고 그 중화적인 걸로 우리 대통령은 중재안을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1대 1로 배상액을 해결하자. 그리고 이 문제는 꺾고 넘어가서 과거는 정리해 나가면서 미래로 가자라는 제안까지 했는데 이것도 일본은 거부예요. 그럼 외교적인 노력은 저는 우리 정부는 다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외교적 노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떤 노력을 외교적 노력이라고 하는 걸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법부가 대법원이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릴 때 이걸 지난 정권에서 밀어왔잖아요. 이걸 이번에 내리고 나서 예견됐던 일이다. 왜 그 시간 동안에 미리 대비를 못했느냐? 대비를 뭘 하죠? 국산화를 미리 시작하나요? 일본하고 거래선을 우리가 끊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품목 중에 세계 품목 끊을 줄 알고 고순도 브라수소라든가 혹은 감광 리지스트라든가 또 우리가 플로린 폴리이미드라든가 이런 걸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 조치를 하고 미리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이 아픈 곳만 찔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전방위로 확대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우리가 먼저 선전폭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침략국이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일본이 우리를 먼저 쳤고 우리는 대응하는 입장인 겁니다. 그 외에는 일본과의 소통이 유일한 좁은 의미의 외교적 해법인데 이 통로는 일본이 지금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별게 없다. 지금 이제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수순이다. 외통수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청취자 의견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마이크 좀 드리겠습니다. 1954님. 대학생 딸이 방학 중에 친구들과 일본 여행 가기로 하고 준비도 다 끝냈는데 이번 일로 여행을 모두 취소했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이렇게 멋지게 행동하는 거 참 보기 좋습니다. 5795님. 일본에 화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감정적인 대응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식 시장도 폭락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국회가 뒤너뒀지만 100일 만에 추경 통과시켰고 일본 대응 관련 예산은 2700억 정도가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우리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 이런 조치도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여러 얘기에서 나오는 주장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지소미애라고 해서 한일 분사정보보호협정 이거 파기해야 된다는 주장도 꽤 있거든요.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장혜연 교수께서. 저는 아까 외교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냐 없냐 이 부분에서 아까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한 평을 최평론가님이 하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외교적인 노력은 지금 강경하게 나갈 게 아니라 일본하고 좀 잘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일본하고 해야 될 외교전은 저도 이제는 사실상 없다고 해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렇게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한 것 자체가 이미 그쪽에서 외교적인 손을 잡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 오히려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런 걸 세계에 알리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외교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화해하는 제스처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일본이 한 이 짓에 대해서 이 만행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알리고 이번에 의장 설명에서도 이례적으로 이런 단어가 나왔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반세계화라든지 무슨 자유무역에 대한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의장 성명에 나올 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경영학에서도 국제경영이라고 따로 별도 과목을 배우거든요. 국제경영은 가장 이상적인 글로벌은 무역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제재가 없어야 되고 평등이 깨지는 부분이 없어야 되고 어느 한쪽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을 보복하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이 공정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전 세계적인 어떤 국제 무역의 어떤 질서에 교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뭐라고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WTO에 올렸으니까 그 대답을 기다리면 되는 건데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심지어는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우려하고 반발하고 이런 시위대들이 있을 정도라면 이번 조치는 일본이 잘못한 건 분명해요. 외교적으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런 사실을 좀 더 널리 알리는 것. 그래서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이로 인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한민국의 전쟁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핵심 반도체 쪽을 공략하는 이게 이후에 2차, 3차적으로 피해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봤을 때는 과연 한국만의 문제이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지금 국제질서에 반하는 행동들을 일본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이 주말에 또 일어났습니다. 일본 아이치은 나고에서 전시 중이었던 평화의 소녀상. 이게 일본 우익 정치권 인사들의 반발로 주말에 전시가 중지되고 철거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술 쪽으로까지 탄압이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인데 저는 이제 자꾸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 등에 대해서 반일 감정에 편승해서 정치적으로 보면 내년 총선을 좀 염두에 두고 최근에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도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좀 너무 격앙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신중론도 나와요.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니까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지난 주말에 일본 규탄 집회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너무 차분해요. 그리고 이게 노 아베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데 사이사이에 한일 우호라는 한자로 쓴 피켓이 있어요. 두 개의 집회가 섞였는지 알았는데 같은 집회예요. 우리는 일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베 정권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좀 바로잡아주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아베는 노. 그리고 일본의 전범기업을 필두로 한 일본 자본의 공습은 우리가 보이콧하지만 한일은 우호다. 특히 일본 사람 우리는 환영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늘 우리가 일종의 편향된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문화예술 측면에서도 혹은 민주화 측면에서도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많이 낙후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고야시에서 이 제목 자체가 어떤 표현의 부자유 전시회입니다. 이게 트리앤날레라 그래서 3년에 한 번 열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전시회에서 거부됐던 작품들이 모여서 전시되는 건데 소녀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1일 날 개막했는데 나고야시가 주최를 했고 후원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열렸는데 사흘 후에 소녀상 철거해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400여 통의 협박, 항의, 전화와 이메일이 쇄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철거가 되자 그다음에는 지금 아사히신문, 도쿄신문 모두 다 뭐라고 보도하고 있냐면 일본의 인권의식이 상당히 낙후됐다는 평가를 국제사회로부터 들을 위험이 있다. 일본의 문화예술에 대한 자유가 이 정도였느냐. 이 기획자는 일본 역사상 최대의 검열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1, 2차 대전 때 일본은 검열하던 국가예요. 이걸 배경으로 한 작품도 많은데 지금도 21세기에도 일본 정부나 지자체의 검열이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베 정부는 자신들의 궁극주의, 또 강점기, 역사의 정말 추악한 과거를 다 덮고 싶다.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직면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반증인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은 이러면서 아까 우리 장 교수님이 국제사회 여론조 말씀 주셨지만 이런 게 점점 보도가 되면 일본이 저렇게 좀 떨어지는 국가였나 하는 인식이 마이너스 포인트가 될 거예요. 한일전에서. 이런 일을 또 일본 대사관이 주도해서 독일에서도 벌이지 않았습니까? 손형상 철거 문제가 저는 이번에 아베 정부가 지난 금요일에 화이트리스트 배제한다. 이거가 똑같은 거라고 봐요. 뭐냐 하면 자기네들은 원인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를 우리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심지어 일본 국민들도 이거 조금 이상한데 이거 당연히 정치적인 거 아닌데 라고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고 손형상 문제도 똑같아요. 테러 위험이 있어서 철거했다? 테러범 잡으면 되잖아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무슨 문제 있으면 그걸 다 없애버리나. 이거 어느 시대 얘기예요? 해경이 잘못해서 해경 해체. 이 시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식의 조치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마치 정당한 이유를 대듯이 이메일과 협박 전화가 테러를 위협하는 게 1,400여 통인지 1만 몇 통인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역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불매운동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우리 국민을 이렇게 반한 감정이 생겨나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것도 극우단체들이 굉장히 지지하고 있는 행위였었고 아베 정부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일본 내에서도 우리를 지지하고 아베 정부를 반대하는 제대로 된 국민들도 있어요. 그들을 오히려 저는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또 어떤 한나의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부분은 최평론가님 말씀대로 오히려 세계적으로 이게 소문이 나면 일본이 오히려 지탄받을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또 장희영 한양대 개명교수와 함께 월요시사 토크 시사구말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한일 갈등 여러 가지 경제 도발 이것 때문에 좀 어두운 소식이 많은 가운데 지난 주말 정말 반가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좋은 우리 양이 실종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생활한 소식 이 소식 좀 저희가 또 안 다룰 수 없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행스러워서. 우리가 너무 지금 척박한 세월을 살고 있어서 그럴까요? 이 소식이 정말 한율기 빛처럼 희망처럼 이게 백색국가에서 일본이 제외한 그날입니다. 8월 2일 오후 2시 반경에 좋은 우리 양이 우리 32사단의 군견 이름도 달관이 그런데 이게 달관이 너무 이 견이지만 이 견이 너무 예뻐서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는 달관님 달관님 이렇게 불러드리고 있는데 사람 못지않은 생명을 구한 이 달관이 수색 중에 발견을 했고요. 이 속보가 나오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열광했는데 제 느낌은 이 생존 소식을 들은 적이 정말 희박해요. 최근 들어서 안전 문제가 많이 터지지만 언제가 떠올랐냐면 삼풍백화점 참사 때 참사 여러 날 후에 생존자가 하나하나 세 분 나온 적이 있어서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좋은 우리 양이 23일 실종됐고요. 2일 날 발견이 됐으니까 열 하루 만에 사실상 골든타임은 지났다라고 판단되던 그때에 이 군견이 달관이가 대단한 것이 이미 군견 3마리가 지나갔던 경로 여러 수색팀이 지나갔던 경로인데 박원사, 김일병, 달관이가 조금 수풀이 우거진 지역이 있어서 저기는 수색을 안 하지 않았을까 하고 들어갔는데 달관이 찾아낸 거죠. 박원사는 처음에 이 좋은 우리 양이 아마 사망한 상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생존 반응을 보기 위해서 어깨를 누르면서 불렀더니 아주 모기만 한 소리로 네 하고 답변을 하더래요. 살았구나 하고 이 수색대원 스스로가 정말 심장이 뛰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하니까 그게 국민들 마음하고 똑같은 정서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이 오랜 기간 버텨낼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이번 주부터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주말을 끼고 건강은 상당히 호전된 것 같습니다. 날도 굳었고 비도 많이 왔고 또 폭염도 있었어요. 폭염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그래도 그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수색을 우리가 끈을 넣지 않았던 것도 상당히 좀 고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수색을 놓지 않은 것에선 당연히 경찰이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일 수도 있겠지만 온 국민의 염원이 너무나 뜨거웠잖아요. 사실 닷새 지나서부터는 많은 분들이 발견이 되더라도 상태가 혹시 최악의 상태일까 봐 걱정을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아무리 건장한 청년들도 산속에 갇혀서 게다가 이 폭염에 이 폭우에 각종 악천우 속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 소녀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너무나 여러 가지 다행인 것들이 이후에 이제 발견되는 게 좋은 누리 양이 워낙 또 전국체전에 나가 장애인 수영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딸 정도로 기초 체력이나 지구력이 좀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스스로의 생전 본능도 강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발견 당시에 치아 이 사이에 흙 같은 게 가득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게 스스로 물을 마시기가 개국물이 흐르는 물도 마셔야 되고 뭔가를 본인이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대견하지 않아요. 정말 이 소식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옛날 우리 IMF다 박세리 선수 전 그 생각까지 날 정도로 좋은 누리 양이 이번 생전 소식은 정말로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밝혀지는 내용들이 만나자마자 이제 아버지 부모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생수 5병을 그 자리에서 들이켰대요. 그 극심한 갈증 속에서도 이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다행을 넘어온 국민에게 감동을 함께 주는 것 같습니다. 수색균 달관이라는 관심이 상당히 있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게 아쉬움이 커요. 왜냐하면 수많은 국민들이 이제 막 국민 청원도 올라올 기세입니다. 달관이를 특진시켜라. 달관이에게 포상 휴가를 줘라. 달관이에게 뭐 또는 간식을 줘라. 그런데 이 모두 다 불가하다고 지금 군이 확인을 했는데 해주면 안 돼요? 달관이가 지금 7살 된 검색 셰퍼드인데 사진 보면 정말 멋지게 생겼고 순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군견 중에 지금 최고 기량 수준이라고 해요. 최고. 좀 있으면 이제 퇴역을 해야 되는 편이죠. 그런데 이 달관이가 좀 이렇게 가죽이 두껍다고 해요. 가죽이 두껍다고 그런 뜻이죠. 그러면 개마다 좀 체질이 다른데 달관이는 더위에 약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염 속에서 이제 좋은 우량을 찾아낸 공이 큰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 기량을 유지하려면 매일 정량 정식하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해요. 아이고 식당 멀리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안 되니까 간식도 지금 주고 있고 밥도 주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기분 좋다고 간식을 막 풀어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루 이틀 쉬어라 포상휴가 훈련을 안 시키면 그다음에 다시 또 그 기량으로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고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그래서 많은 댓글이 다이어트 때도 가끔 하루쯤 마시는 거 그러니까요.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달에 마시는 거 한 번 주고 운동을 조금 더 하면 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표창장과 보상 가능성은 있어요. 사실 달관이 가면 표창장이나 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훈장 수요는 좀 어려울 거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국민견이 됐잖아요. 국민견이 됐죠. 네. 그래서 달관에게도 거기에 묻지 않은 어떤 기쁜 소식이 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화 만들어진다의 한 표인데 달관이 과거가 다 파헤쳐졌어요. 네. 타령도 했었죠. 과거에 군에 적응을 못해서 타령도 했었다. 원래 고통을 한 번 겪어봐야 또 이제 한 번 더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단 말씀만 다 본 이 군견으로서. 개척정신이라고 저는 좋게 해석을 했는데요. 타령이 안전적보다는. 하지만 군에 복무해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타령은 큰 정가입니다. 오랜만에 반갑고 즐거운 소식 나눌 수 있어서 참 달관이 그리고 우리 좋은 누리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구만리 최영일 시사평론가 장희영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위기가 곧 기회라며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에...